뭐 좀 물어보려고 다섯 명을 모아서 그 전에 하는 거 있었잖아요 아 그거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? 그래도 해야죠 저희 소개를 아니 그거 뭐해요 와나나 와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살려주세요 아 뭐야 와나 언니 하이 자 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? 아 좋죠 아니 그게 아니고 나 저 지수 초대를 받았는데 고아가 됐어 버려졌거든 근데 내 마크를 하는 게 없다 보니까 이게 뭐부터 해야 되는지 너무 뇌정지가 와가지고 그 아빠가 돼줄래? 아니 뭐 아니 뭐 표도 못할 거 같은데 아니 아니야 아니야 내가 명호씨한테 얼마 잘하는데 혹시 뭐 잘했는데요? 생활비 카드도 드리고 밥도 사드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 집사비 아빠 10명 있는 거 아니에요? 아니 명호씨는 우리 친아빠야 아 친아빠? 양자로 들어오겠다는 건가? 아니 뭐 필요하면요 아빠 그 제가 명호가 많이 도와줬다고? 아니 아니 명호는 우리 아빠 정명호씨 친아빠고 정명호씨 원정희씨와 정명호씨가 결혼해서 나온 게 정이형인데 명호씨는 날 버리지 않았어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명호씨는 날 사랑하고 네 뭔가 옆에 있어 나도 명호씨한테 열심히 잘하는 효자가 되고 있는데 아 네 게임 내에서 게임 아버지를 구하려고 하고 있던 거고 명호씨는 잘 살아있고 어 아니야 아니야 진짜 죄송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우리 아빠도 실수 많이 한 사람이라서 내가 가끔 뭐라고 아니야 아니야 야 제가 명호님으로 잘못 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아 그니까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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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 아 뭐 드릴 건 없고 이거라도 가지실래요? 아까 부과라고 남은 건데 세구님이 지금 저희를 불쌍하게 쳐다보고 계신데 세구님한테 뭐라도 저희 한번 얻어 빌어먹어볼까요? 어 안녕하세요 어 어 뭐 필요하세요? 제가 선물 하나씩 드릴게요 어 이거 뭐예요? 이거 초급 하급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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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하급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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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면은 둘이 동시에 안녕하세요 하자 하나 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 야 쉽지 않다 그럼 다시 하나 둘 안녕하세요 하는 거야 오케이 하나 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이 하이 아니 뭐 여기 꽁트나는 데인가요 여기는? 아까 왁구님이랑도 인사했어 하이까 잘했다 잘했어 나는 못했어 나는 사람들이 자꾸 우왁구님한테 인사하라고 했는데 못해가지고 나락채팅도 도백했었거든 자꾸 들려요 세구님 네 세구님 아이죠 어 아니요 이인데 약간 완전 이는 아니에요 어 저희도 MBTI가 너무 많으면은 어 그럴까? 내가 대화 한 번 알려줄게 봐봐 나는 IMTP야 너는 뭐야 나는 IMTP야 나는 IMTP 근데 저기 1미터 뒤에 자꾸 들리게끔 어느 분들이 MBTI 얘기하고 계시는데 아 그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같이 얘기해요 같이 저 저 저는 INFJ예요 어 인프제? 어 저 인프제랑 진짜 잘 맞아요 진짜요? 저 인프제랑 안 맞아가지고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거 있죠? 음배님 근데 제가 인프제랑 잘 안 맞아가지고 저 지금 세구님이랑 좀 조용하게 진지한 진지한 진호님 아 와나나님 와나나님 그 목소리 저 따라할 수 있었는데 어이 하더라 뭐였죠? 한 번만 보여줄 수 있나요?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저 그거 할 수 있어요 해봐도 되나요? 아 괜찮습니다 냉정하게 편안해볼게요 좋아요 죄송합니다 다 살게 다 살게 뭐 뭔 소리야 이거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아 괜찮은 거 같아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맞나 이거? 맞나 이거? 부서지는 소리가 괜찮으세요? 괜찮은데? 어 잘하신다 가차에 침착해지셨어 그 앞으로 작가님 유튜브 세구님 음성으로 바꾸죠? 어 방금 방금 거 혹시 제가 좀 유튜브에 써도 괜찮을까요? 그거는 죄송한데 마크머니로 만원부터 만원? 저 벌어올게요 저 여러가지 벌긴 했는데 다이어 이쪽에 있고 일단 엔더 진주 드릴까요? 아니 내가 준거잖아요 어 뭐야 진우님 진우님 거지처럼 안보이는 룩 좀 알려주세요 아 너무 예의없어 보이는 거 같아가지고 정작이라서 아니야 아니야 지금 너무 멋있는데? 그거 입고 있을 바에는 벗죠 너무 싫어하니까 어 조금 이상해 잠깐만요 어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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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아니 자리 남은 데부터 옆으로 비키고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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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아니라니까? 저 인맥이 꽉 차가지고 다 벗을 수가 없어서 얘는 입.. 입죠 변태 아니에요 변태? 어 멋있다 아니 방금 뭐 한 거예요? 그니까 와 방금 뭐야? 뭐야 엔더 진주 쓰신 거야? 그 어려운 엔더 진주를 쓰고 살아남았다고? 그니까 여보 애들 대단한 거였어? 히든 아니야 안별니? 잠깐만 잠깐만 잠깐님 저보고 짱이래요 최고래요 아니 근데 은별아 은별아 아니 아니 은별아 은별아 정확하게 14년 전 16년 전 기억으로 하는데 이거 조리고 있는 거야 토니 토니 내가 아는 토니야 아 그러면 이제 두 분 뉴비이신 거죠? 아 네 한탕 하시려면 한 번 이따가 또 왁구님 도박에 한 번 또 참여해 보시는 것도 어떠실까? 많이 좋은 거 얻으셔서 저 사람을 모아보자 괜찮아요 개찜 딴 데 어떡해요? 아이 괜찮아 나도 좀 구해봐야 되나? 어? 혹시 인원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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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간에 선 넘는 거 같아 내가 내가 예의가 없었다 내가 내가 내 티켓이 불쏠.. 저기 불쏠.. 내 티켓? 너 옛날 말인데 내 티켓? 이따 한 번 또 만나보죠 왁구님 그쪽으로 아 예예 알겠습니다 세고님 그거잖아? 저잉님 야 네? 사람 모으자 아 야 나 지금 아까 세고님이 나 따라할 때 윈드밀 같은 거 하다가 다리가 쓸렸어 명보는 어 야 너 다시 인사할 수 있어? 올라가시면 우왁구님한테 말 걸 수 있어? 가자 이렇게 둘이면 할 수 있어 아 잠깐만 줄을 옆에 있는 거는 내가 예상 못했다 하나 둘 셋 하면은 안녕하십니까 와벨리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저희 그 아 아니요 네 아 예? 네? 아 뭐 뭐 뭐 뭐 뭐 뭐 뭐죠? 저희 회의한 게 있었는데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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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셋 저희는 저희는 뭐 좀 물어보려고 다섯 명을 모아서 그 전에 그 전에 하는 거 있었잖아요 아 그거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? 그래도 해야죠 저희 소개를 네 아니 그거 뭐예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와벨리지 와나나고요 저 김은별입니다 네 아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섯 명을 모아서 왁구님께 그 그 말씀을 드리면 되는 건가요? 네 맞습니다 다섯 명 이상이면 됩니다 네네 긴다 해주시면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돈이 필요한가요? 돈이 필요하죠 네 얼마 필요한가요? 아 그거는 지금 오픈 서비스 기간이라 그 가격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다섯 명이서 다섯 명이서 얼마든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네 친절한 설명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행복한 그 마크길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찾아가겠습니다 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연락주세요 차관님 괜찮죠? 차관님 괜찮죠? 차관님 괜찮죠? 차관님 괜찮죠? 야 씨바 봤냐고 너 야 봤냐고 내가 안녕하세요 저 와벨 리지 출장 와나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한 거 봤냐고 그렇게 안 하셨잖아 간판하는데 5분도 안 잠깐님 저희도 막 인사하고 다니셔 그래 뭐 저기 누구냐 가볼까? 몰라요? 바바이 잠깐만 야 잠깐만 너무 세다 너무 세다 아니 인사해야지 인사해야지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와벨 리지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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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는 와벨 리지 와나나 김은별입니다 와 주륜언니 악놀2는 즐겁게 즐기고 계신가요? 어떤 콘텐츠를 가장 즐겁게 그 좋아하시고 베스킨라빈스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어떤 곳인거 웨이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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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웨이믹